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조국의 딸 조민의 근황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된 뒤에 청문 등의 행정 절차만을 남겨둔 조민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눈높이 이런 것도 그렇고 정경심의 재판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부산대 의전원 취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다는 듯이 마이웨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요새 조국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물어뜯고 있는데 자기 딸 문제 관련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면 오늘 조선일보는 조민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열린 2022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지원했다라는 소식을 보도했고 조민은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지난 8월 달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레지던트를 지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민이 지원한 과는 응급학가로서 명지병원의 입원 응급학과 모집 인원은 총 2명이고 지원자는 총 2명으로서 현재 경쟁률이 1대 1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시험만 보면 무조건 붙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리고 명지병원은 지난달 2022년 2월 달에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 충원에 총 22명을 뽑겠다라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고 조민은 올 초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지병원은 필기시험지의 면접이라든가 인턴 근무 성적, 의대 성적 등을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쟁률이 1대 1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사실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쟁률로 보았을 때 조민이 합격하는 것은 거의 뭐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 만일에 조민이 근무하던 도중에 입학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은급우학과 운용에는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민의 입학 취소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 교수가 알아서 처리를 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가지고 조민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조민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닌데 조민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미 정경심의 재판을 보면 1심하고 2심에서 완전히 빼박인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적절했는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판결이 뒤집힐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민의 의사 자격은 취소될 것이라고 보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측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상소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할 것인데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로 행정력 양배에다가 국민 스트레스 지수를 증폭시키는 일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조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데 현재 조국은 하루하루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집안 문제를 저격을 하면서 게시물을 정말로 폭풍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본인의 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아니 오히려 지금 뒤에서 챙길 것을 다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아니 의전원 취소가 불보도 싶뻔한데 응급학과 레지던트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응급의학과가 의대 중에서도 가장 급박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인데 의대 다닐 때 성적을 보더라도 실력도 없고 의전원이 취소돼가지고 의사 자격을 뺏길 수도 있는 사람을 응급학과에다가 배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조민이 윤석열 딸이었으면 벌써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적어도 김건이나 정유라가 조민에 비해할 바는 아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된다 김건의 이력 부풀리기가 사실이더라도 예술계에 만연한 우리 부끄러운 현실이라서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민같이 위조 문서를 써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 다루는 일을 하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비판이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정유라한테 그렇게 분노하던 자빨들이 조민한테 괜찮다라고 실두치는 거는 진짜로 역겹다 우리 편이 잘못하고 범죄짓는 거는 괜찮다라는 전형적인 공상당식의 마인드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정말로 너무 사악한 것이 아닌가 응시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1대1인 곳에 지원을 했다 그것도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곳에 지원을 했는데 뛰어난 의사실력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의전원에서 두 번이나 유급을 한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거는 의전원 실습이 아니고 사람 목숨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 집안의 문제를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레전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집안의 위선이 드러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정의파리라고 앞장서가지고 국민을 외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본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국민 감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재희예인